서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일반 도로에서보다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불법 주차 차량은 줄을 지어서 있습니다.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어린이가 뛰어나올 경우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이 25일 본격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날 경우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민식이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가해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던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등 무인 단속 장비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학교 정문과 가장 가까운 간선 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도 반드시 설치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 상해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운전자는 단속 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해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를 살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민식이법 시행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 과태료를 일반 도로 3배인 12만 원으로 높이고, 인근 노상 주차장도 줄여나가도록 법안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티브르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